자, 페르소나 5 스크램블 더 팬텀 스트레이커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뉴게임으로 자, 이것도 아틀라스 게임답게 녹화금지 구간이기 때문에 하다가 녹화금지라는 표시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후반부라는데 일단은 한번 시작해보죠 자, 이 이야기는 역시나 픽션입니다 그렇답니다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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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보는구만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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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스트리밍까지 딱 포함한거에요 유튜브 업로드를 해준다 네 전부 포함해서 제한이 있는 겁니다 뭐 무시하는 분들은 무시하면서 하던데 뭐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까 어이 존 양이 새끼 아아 아니 고양이 모르가나 새끼 어이 존 양이 새끼야 어이 존 양이 새끼야 어이 존 양이 새끼야 쟤! 일단 focus 구조 있는 자세히 해주세요! 좁! 곧 곧 곧 빕ні! 좁은 나의 조커를 만들고! хорошо! 거짓말 그리로 남을 수입! 그 승리는 한 명이예요. 이게 조커를ace거예요! 그렇다고? approxim지 않을까? 유지. 온전히 빛이 갈수록... 좁아, 조커를! 그럼! debating! 아니, 아르셈 사실 매우 초반부 페르소나라 금방 리타이어하는 놈인데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천천히 할거에요 내일 또 뭐 두세시에 켜가지고 시작하겠죠 자 아무튼 이게 스토리상으로는 페로소나 본편의 후일담 격인 그러니까 후속작 격인 개념이라서 알아두시라고 뭐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은 생략이 많으니까요 네 아 쟨 또 누구야 뭐 집에 처음보는 애가 있는거 같지 그치 기분 자신감 테이크 유어 하트 아니 뭐야 얜 또 요금을 못 냈어? 다들 잘 지내? 어? 자 아지트에서 만나자 자 무 경찰서 회의실 수염을 기른 남성 얜 또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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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의 작품을 다사쿠다 고급 발표 출판을拒이 다음은 민포도의 카스타 생방송 중 출연자에게 아이오 고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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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부분은 그저 이 부분을除이 단순한 진事件으로 제 입장 60% 이 부분을 우리의 자신의 해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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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도단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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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로 가버려 가버려 오 드라이님 12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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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이 고구로 노카이 토단 돈 돈 돈 세시쿠니 신고続けた마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카브라기管理官 先ほどご意見が出たように 当該事件は 半年前まで世間を騒がせていた事件 고구로 노카이 토단による 개신事件の疑いがあると 上層部は判断しております 계심 사건 넌 しかし 脈絡がなさすぎるんじゃないか 無差別にやってるようにも思える 動機も推測できるだろう まるで愉快犯だ 以上の件を 諸君に調べてもらいたい なるだけ早くな 私が諸君に求める事は2つ 1つは 本件を立憲するのに十分な証拠を抑える事 두 번째는, 그것을 짧은 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맞춰진 것입니다 저희는 결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사는 갓도땀의 리더입니다 이 갓도땀의 리더입니다 갓도땀의 리더입니다 갓도땀의 리더입니다 갓도땀의 리더입니다 자, 7월 24일, 월요일 그러고 보니까, 5에서 이미 다 까버려졌는데, 정체 새삼스럽네 자, 지하철 뉴스코너, 오늘의 메인 토픽은 공문서 위조자백 여야당 간 충돌 지속 요시카와 사무차관의 위조자백의 국회 분쟁 차관의 증인 출석은 피할 수 없는 정세 여야 간부는 언론의 침묵으로 일관 신흥 IT기업 마디스, 역대 최고 2 제1분기 결산 발표를 통해 명백화 해당 회사의 AI 안내입이 호족 주가도 연일 상한 갱신족 뭐, 페르소나 주인공들은 세대로 다 잘생겼죠 그러게 몰가나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하하하하 어, 용기인자야. 또 오랜만이네 나, 나 자, 중요한 장소를 가리키는 아이콘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 느낌표가 있는 장소로 갑시다 느낌표에 다가가거나 들어서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음 음 음 여기도 진짜 오랜만이다 음 네, 안녕하세요 어? 어우 저 그림은 여전하네 뭐야 아저씨 어디갔어? 카우 친구들 아저씨 어디갔어? 조금 힘이 되었다? 너무 좋았다 마르가 나 뭐니? 아저씨 어디갔어? 아저씨 어디갔어? 아저씨 어디갔어? 아저씨 어디갔어? 아저씨 어디갔어? 아니 좀 늙은것 같아요 아니, 방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지 하... 신세 좀 들게요 크으... 역시... 되도로 인싸인 envol다운 아 그래야? 아 그래요? もう、それいい加減忘れて。 大学ってやつは楽しいのか? ええ、充実してるわ。今のうちに基礎を固めないと。 私も忙しいけど楽しいかな。野菜の品種改良の勉強したり。 ほう。それはうまいのか。食いつくの早いな。 てか、春の学部は経営とかそっち方面じゃないのか? そうなんだけど、興味があれば他の学部の授業も受けられるようになってるの。 農学の授業があってね。収穫量と土壌の栄養素の関係とか。 くっせよ、プレイタイム 저도 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くっせよ、プレイタイム은 저도 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くっせよ、プレイタイム은 저도 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くっせよ、プレイタイム은 저도 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구나。 くっせ Algun. だろだろ、もっと褒めてくれていいぞ! で?間違いなお前は? 地元で上手くやれてんのか? くっせよ、プレイタイム. 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 쑥스럽구만 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넌 다시 만나요? 넌 1ヶ月遊び放題なわけじゃん? 넌 네 宿題の存在とか忘れてない? 넌 넌 넌 넌 모두降参でしょ? 卒業とか進路のことだって 言わないで! 分かってるから! 今だけは忘れさせて! 相変わらずだな、リュウジは 話を戻すが 旅行なら京都がいい 自社仏閣を回り ひたすらスケッチに勤しむ ひとつきあれば どれだけの芸術に出会えるか 歴史と伝道があるのさ おめでん おめでん 技術系ののなししかし あまり興味ない 그 검사 누나 나는 로열 나오면 공략 가능할 줄 알았더니 여전히 공략 불가능하지 않아? 않아요? 네 아닌가? 공략 가능한가요? 모르겠어 제가 로열을 안해봐가지고 제가 로열을 안해봐가지고 어 내가 페르소나5 할 때 제일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진짜 검사 누님 공략 못하는 거였는데 여전히? 어 알았어 슬프고 크으으읐 리아주限定이베도 요바레는 아레가 흐흐흐 타노시쏘 탁이비스 르나라 마키바리와 아타시리마카세 네 으흐 부럽구만 아리다 나 너야 쯧 쯧 비싼 고기로 하자 쯧 쯧 쯧 쯧 고기는 항상 오르니깐 나 낫라식 데이 네 네 건강도 생각하고 야채는 더 많네 으흠 바베큐となれば黙っておれん 歴史と伝統に触れるのはその後でいい 芸術より食いけか それでいいのか、お祈り 자 사이카이웨이の第1弾は 全開一致によりキャンプに決定 そうと決まれば 엠 キャンプにいるもの、教えて キャンプに必要なものをリストアップしました 渋谷705近くに専門店があります そこでの購入をおすすめします お? なんだ今の コンシェルジアプリのエマだ 知らないのか? あ、聞いたことある 何でも教えてくれてすごく便利なんだよね 確か アイで動いてるってやつだろ? アイじゃなくて AI 人工知能で アーティフィシャルインテリジェンスの略な あらゆる情報の検索からナビゲーション、スケジュール管理 果てはお悩み相談まで 聞きたいことを音声入力するだけで 最適な答えを用意してくれるのが売りだ テレビでも特集されてたわね すごく優秀だから急速に普及したって そうそう なかなかよくできてる リュウジの一万倍はかしくい うっせ うっ でも よかったら でもまぁちょっと興味あったんだよな うまいラーメン屋とか教えてくださきゃ あい 참 이거 ハッハッハッ 나도 모르게 이게 눌러가지고 넘겨버릴 때가 있단 말이야 よかったらみんな入れてみろ いろいろ便利だぞ もしかしたら 遊びに出かけた先で 困った時使えるかもしれないわね ごめんなさい ごめんなさい 分かるに 知りたい あいび서の最も大限大事が それだけで 大事が うまいないか あいび서の大事が 上手裏一度に それを 불러보는 정도지 혼자서 몰래 뭐 요즘에는 뭐 그래가지고 빅스비 키라든가 뭐 이렇게 단축키 같은 걸로 아예 그냥 하나 박아놓고 뭐 이런 경우도 많던데 아 나 이거 페르소나 5 오리지널 했을 때 뭐였더라 이름 흑염용이었나 맞았나? 흑염용이었나 그대로 예스 난이도는 노멀 난이도는 노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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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자꾸 뭐라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랜만에 가게 정리를 돕고 방으로 돌아왔다. 흠... 이제 주인공... 뭐야, 이거 맞아? 이거 원래 이거였어? 나는 주인공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치워둔 줄, 침대를 치워버린 줄 알았는데... 응... 응, 기대된다. 자, 여덕이 쌓인 탓인지 바로 잠들어버렸다. 또 벨벨룸? 또 벨벨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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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벤치아... 라벤치아...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고생을 해가지고 벨벨룸에서 빠져나왔더니... 그 잉공은 왔다. 된다. 흠... 그런 기억이 없었다. 아니 뭐해요 내보내줘요 파멸은 사양한다 하지만 굳이 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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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없어 무처럼 잘 살고 있었는데 역시 확실히 스토리상 후속작이 맞네요 어허 이런 자 7월 25일 어 아 아 아 니마 아 니마 자동으로 해놓는데 그 타이밍에 또 넘어가면 어떡하냐 아 아 아 아무튼 뭐 루지랑 합류하라는거죠 뭐 네 야 레 야 레 야 레 야 레 허허 어 잠깐 전화해서 선생님도 부르자 에이 할 요거 ag 각각! 아 추억이다 진짜 뭐 일단 삼으면 언젠가 쓰겠지 뭐 안쓸수도 있구나 그는 자 시부야로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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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싶지 않다 류지 류지야 의이 어후 요 몇이값은 엄청 덥뜨니 또 우리 동네는 비오니까 선선해지고 그러더라구요 정말 변덕이 심한 날씨같이 何処かは…と、アプリに聞きゃわかるんだよな。 えーっと、エマ? はい。お呼びですか? あー、あれだ、あれ。昨日行ってた店に案内してくれ。 目的地までのガイドを開始します。 おー、地図出たぜ。 そんな聞き方でわかんのかよ。こいつはなかなか便利かもな。 よし。さっさと買い出し済ませて明日からの作戦立てようぜ。 あー、アリスさん! アリス最高! 運動?さまがしいな。 イベントサジェスチョンです。 渋谷705前でヒーラニアリスさんのイベントが開催されています。 何? アリスさんのイベントが開催されています。 何? アリスさんのアリスさんのイベントが開催されています。 アリスさんのアリスさんのイベントが開催されています。 デグー? ヒーラニアリスは日本のファッションモデル。 アーティスト、キュートなルックスと色彩豊かで、独創的な世界観で人気を博し、 様々な分野で活躍中、ポップカルチャーの発信者として、 若者を中心に絶大な支持を集めています。 クリーム人のアリスさんのアリスさんのアリスさんを見たとしては、 芸能人ってアリスさんですね。 そんなに人気なのか。 バシュアーティスト、キュートなのか? アノサワギ観ばれは分かるだろ? 生アリスか。テンションは上がるわ!! クリーム人なんぷくか。 フリーム人のアリスさんのアリスさんのアリスさんがアニスさんが上がるわㅠㅠ 아 쩌런 컨셉이였어? 어허 뭐지? 패션이 끔찍한데 이정도면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어디 옛날에 그 뭐였지 연두색 색깔의 눈깔사탕 부는 느낌이다 머리가 저런 패션을 보면 절대 절대 사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민트초코의 밥 말아먹을 것 같은 인산이다 저요 체험판 안했죠 네 할 시간이 없었어요 체험판은 자 엘리스 루프트 초대카드를 받았다 흠흠 흠흠 아맞아 류진은 그러고 보니까 못 받았어 하하하하하하 흐흫 흐흫 아 받았니? 안받았니? 옷이 완전 개성적이었어 어 알지 모르겠구나. 그는 다른芸能자들과 비슷하구나. 내輩은 아름다운 기술이 중요하지만. 興味 없어. 에이 에이, 그렇구나. 이제 기분이 좋겠구나. 이제 캠프에 갈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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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드에는 원더랜드라고 쓰여있었다. 키워드? 흠... 자, 에이마의 어... 그 친구 키워드래요. 모두 나와 함께 친구가 되어달라고? 내 친구가 되어 주세요. 자, 초대 화면에 자물쇠가 모였다. 키워드를 입력하면 아리스와 친척이 될 것인가? 카드에 적혀있었다. 카드에 적혀있었다. 어? 이럴수가, 여기서 갑자기? 그저 캠핑 재료를 살... 사러 왔을 뿐인 우리가? 갑자기 이 세계 소환 되다니... 개뜬금이잖아. 흠... 모르가다. 그냥 우리는 고기만 사서 가면 되는데... 에이... 아이스라... 자깃 705에 이다 얇들가... 어? 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 응... 그럼... 皆の願い、私にちょうだい! え? 許すか? ど、どうなってんだよ! 考えてる暇はないようだぜ 突破するぞ!ジョーカー!ツカル! 上乗ってみたらい? あ… 良く大事なBGMを負荷し、 これはもう、体を半身の奏でして下げていくぞ どうざすんや? 切り込み・ وس 항상これを負荷されるぞ! そんな息だしトークって 頭ったらしい! ログハエたちでやるぞ! 当たった頃! 자, 테크니컬은 각 상태 이상에 적합한 스킬을 맞추며 발생합니다. 디미지가 상승하며 다운 게이지를 깎을 수 있습니다. 네, 무쌍류에요. 그래도 무쌍류치고는 페르소나 세계관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여러가지 요소가 있죠. 자, 페르소나 스킬. 자, R1을 길게 누르기 중 적을 노려 동그라미 버튼으로 스킬을 발동합니다. 스킬 발동시에는 SP 또는 HP를 수모합니다. 자, 속성과 약점. 페르소나 스킬은 각각 속성이 있으며 적에게는 약점 속성이 있습니다. 약점 속성으로 공격하면 더 큰 데미지를 입히고 다운 게이지를 깎을 수 있습니다. 에이하. 에이하. 자, 다운 죽인 적에게 동그라미 총공격. 다운된 적을 상대로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며 나군과 함께 총공격합니다. 많은 적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적수가 많을 때는 적극적으로 총공격을 노립시다. 모든 다운 게이지를 깎으면 적이 다운됩니다. 솔직히 코에이티크모는 이제 그거죠. 무쌍 메인 시리즈에는 돈을 안쓰니까. 이렇게 콜라보라도 하면 거기에 뭐 있잖아요. 이거는 뭐 아틀라스나 세가에서 돈 좀 대줬겠지. 제작비죠. 다운 게이지는 약점이 되는 페르소 스킨이나 그리티컬, 테크니컬 등의 특수한 공격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에헤헤. 그래. 에헤헤. 그래. 마사카. 자, 팬텀 무브. 가이드 표시 중의 동그라미. 팬텀 무브. 자, 버튼 안으로 재빨리 이동할 수 있는 액션입니다. 팬텀 무브로 이동할 수 있는 포인트에 뛰어들면 커버 상태가 됩니다. 자, 커버 중 일때 세모 버튼으로 특수 액션. 자, 커버 상태 일때 세모 버튼을 누르면 상황에 따라 공격 이동 등 다양한 액션을 펼칠 수 있습니다. 커버 중의 스틱으로 대상 주시. 커버 상태에서 한 번 더 팬텀 무브가 가능한 포인트가 있으면 자, 스틱으로 대상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오. 신호등. 돌비. 총공기. 유지 파이팅. 파이팅 유지. 파이팅. 엘리스도라! 훗! 그리오! 히! 하아! 그리오! 훗! 요! 요시! 片付いたな 俺らにケンカ売るとか 100万名這えんだよ! 응 ジョーカー! スカル! 気をつけろ! スカル! これじゃキリがないな ここは撤退だ ス! ホタリとも 我がいだよ トンタッドンドンドッドドン ジ 크아 역시 BGM은 쩔어 이거 에어컨 틀때 삐레릭 소리 끄는 방법 없나? 매뉴얼에 없던 것 같던데 아 이 세계 이 세계로 와버렸을지 우리 트럭에 치인 것도 아닌데 그리고 특이하게 이 세곈데 판타지 세계가 아니야 그래 아 중세 판타지 세계관이래 이거지 그래 이 세곈데 고기 구워먹을 줄 모르는 병신들이 없는 세계구만 그래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워주면은 오 이게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는 것인가 이런게 없는 세계라니 정말 정말 특이한 이 세계다 요즘엔 그게 표준이잖아 얘가 밥을 애들이 밥을 못 씹어가지고 쪽쪽 빨아먹다가 주인공이 밥을 씹어먹는 걸 보고 아 이게 저게 씹는다는 것인가 이런 세계관이 이 세곈데 진짜 요즘에 요즘 트렌드 아니야 어? 어? 또? 이럴수가 아니 조커 이 정도에 잡힐 애가 아니잖아 너 잡혔당 잡혔당 역시 페르소단 재밌어 어쨌든 세계관이 매력적이잖아 아니 조금 정도가 아니지 개멋있지 야 갈면을 썼는데 저 정도로 잘생겨보이는 건 진짜 개멋있는 거야 진짜 여기서 내보내줘 아니 그 쪽지형이었어? 이 쪽지형은 ㅇㅂ ㅈㅈ ㅈㅂ ㅈㅂ ㅇㅂ ㅈㅜ ㅇㅑ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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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ㅈ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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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유지가 백이 없으면 어 저렇게 때려 달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안 때리고 그냥 폐기해버리라는 말을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역시 비유감의 유지야 저장 역시 비유감의 유지 아, 별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이거 하니까 페르소나 본편이 땡긴다 이럴수가 아, 근데 그걸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 너무 길어 솔직히 본편 긴 것도 긴 건데 엔딩 제한이 있으니까 네, 그걸 또 다시 할 의욕이 없어 만약에, 만약에 혹시나 엔딩 제한 풀리면은 그러면은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아틀라스님이 그걸로 풀어줄리가 없으니까 자, 커맨드 메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스테이서스나 장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으 로얄도 제한 있잖아요 로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 풀렸어요 네 전혀 로얄 같은 경우는 그거죠 네 본편보다 조금 더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났을 뿐이지 어,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 일본 홈페이지 가시면 나와있어요 정식 홈페이지 가면 베르 여기까지 하세요 뭐 이렇게 이상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아틀라스가 지금까지 스트리밍 제한 건게임 프로듀스는 역사가 없어요 네, 추가 공지 같은 걸로 그거 관련해서 추가 공지를 한 적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아, 다깝지만 그게 현실이야 소피아 버전 1.37 아니, 뭐야, 잠깐 누구지? 뭐지, 이 짱구 극장판에서 나 나올 법한 디자인은? 저기,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의 도다 그의 도다 그의 도어 그의 도어? 저는 소피아, 사람의 좋은 친구입니다 아, 그래, 반가웠다 에이미야 흑염룡이라고 한다 아이 진작 조커다 조커가 아니라 조커라고 시키야 아... 엥뚱이 사 Tesla 조커가 뭐지? 으허?! 읏... 저 아빠에 대해서 무슨 짓을 중이니.. 타나기.... 고매? 아 아냐고이 아니라 고매! 뭐지? 아니지! 어디야? 저거 뭐야? 뭔가 이상한 옷을 입었지만... 친구? 당신의? 나는 소피아. 사람의 좋은 친구입니다. 당신도 그 아리스에게 죽였어? 응? 모르가나는 다 좋은데 본편에서 이만자자가 모든 캐릭터성을 말아먹어버렸지. 말아먹는다기보다는 비호감으로 만들어버렸어 캐릭터를. 이만자자가. 이만자자만 안했어도 쿠마 이상의 인기를 노렸을텐데. 호불호가 갈리지 않았을텐데. 없던 호불호를 만들어버렸죠 제작사가. 기억이 없을텐데요. 아... 이 중에서 나왔어? 대지나요? 너무 이상해. 샤도우... 아니지. 적극이 없을텐데. 아무튼요. 먼저 도대체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우다우다 할 수 없을텐데. 도대체 안할 수 없을텐데. 아... 진짜 그림치 말고 머리 스타일이랑 전반적인 스타일이 진짜... 어디 짱구는 문말려해서 한... 한... 13강경 떨어진 안드로메다에서 떨어어... 그... 놀러온... 지구로 놀러온 외계인 같은 스타일인데. 짱구 극장판에서 꼭 한번쯤은 나올 법한. 저는... 좋은 누구들... 수준의 유일한 사람. 정말 이뤄졌어요. 그는 도대체 뭘 위해 도와줘요. 해야죠. 어떻게? 어느 상황일까요? 그것이... 짱구가 있어요. 서로 그러고 계신다면. 저는... 외모님이... 외모님을 가야 하죠. 아... 일단... 좋은데요. 유일한거야. 외모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 요즘 짱구 극장판은 요즘 짱구 극장판은 대가리에 엉덩이에 다른 애들도 나와가지고 외계인 행세하는데 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짱구 극장판에 엉덩이에 대가리가 있는 것인지 대가리에 엉덩이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따라가자 일단 한번 가보자고 아놩이가 나길래 알갓이 이쪽은 이해 잡다ler cocktails OF . 라고 요리 고 judgement 요리 com 알 미 com comb 미 이 何とか切り抜けたなあ— Sofía? 怪我とかしてねえか? 問題ない。 だがなぜ襲われた? いきなり襲ってくるとは人に優しくないの? ああ、何つうか説明できねえけど あいつらはシャドウって奴らでよ そして、我が輩たちは怪盗だ ここの主にとっては族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신입자입니다. 갓도댄? 너무 멋있네요. 저기요. 고맙습니다. 저기요. 여기가 샤드워더가지고. 같이 가봅시다. 제가 도착을 찾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는 그 말입니다. ジョーカーは私を助けた今度は私がジョーカーの役に立つ私を使ってくれジョーカー よくわかんねえけどなんかいい奴っぽいなお前どうするジョーカー もう一旦勝ち勝ちゃ オーケーよろしくなジョーカー それと猫と ガイコツ 誰がガイコツだこら ガイコツってかただのヤンキーだけどな ってか我が輩この姿は猫じゃねえし つく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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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